뭉클 작품 가олнение 여기.. 이케아 뷰 봐봐 scen 그쵸? 그냥 창틀 배고파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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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네 근데 빵이 다 별로 없다 먹방 거짓말 그치 다 먹고 먹방 한국이 다 먹고 맛있어! 다 먹방 배고파 배가 하나 더 안쳐 왜? 어? 배가 안 쳐 고양이가 고양이가 체대를 너무 많이 좋아 뭐야? 너희 데리고 다닐라고? 뭐야 그새 정 들었어? 야 야 어구 어구 안 와 왜 학대해? 어? 왜 학대해? 너가 뭘 알아 왜 학대하는데? 이봐 새봄 물 좀 떠와 아니 물 좀 떠와 이봐 새봄 물 떠와 나 바쁘잖아 물 떠와 세려봐 뭐야 뭐야 안 와 짱구다 응? 짱구야 너잖아 여긴 이제 그대로 똑같이 꾸며면 되겠다 야 집에는 물 떠와 뭐야 이거 야 물 떠와 나 게임하는 거 안 보여 나 게임하는 거 안 보여 뭐를 하는 거야 야 새봅 응? 야경이 끝내주는구만 야경이 끝내주는구만 환경이 많아 흐뭇 막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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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나 이건 아니 지금 어디 건방지게 이마 주름을 만들어? 이번 세부 재미있구먼 이거 뭐야? 버릇없게 우리 집으로 가자 맛있겠다 엉덩이 만지면 좋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비누다 비누야 이건 아니에요 세부입니다 세부 아니거든 똑같이 생겼어 아니거든 시대 높아 우와 시대 높아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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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등이 배에 붓겠어 아니다 반대로 내야 돼 배가 등에 붓겠어 배가 등에 붓겠어? 등이 배에 붓으면 안 되지 허리까지는 2천만원 맞아 이케아 후기 진짜 진짜 후기 레스토랑 1인 2 메뉴 먹어야 돼 애들 재밌었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메인 메뉴는 1인 2 메뉴 해야됨 알곰이 우리만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알곰이 우리만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됐어 본인 아직도 배고프 그니까 마라탕 먹으러 갈래? 어 마라탕 먹으러 갈까? 진짜 먹어야 돼 날씨가 할래 너랑 우리 남은 우리